안녕하세요. 어른이의 취미생활입니다. 오늘은 짜잔! 몰랑이 나비씨와 함께하는 비눈 만들기 키트입니다. 앤젤스 헤이븐이라는 복지기관에서 만든 키트입니다. 장애가 표현된 피규어를 익숙하게 보다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사는 세상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거라는 걸 기대하면서 제작이 되었다고 하네요. 보통 피규어들은 팔과 다리가 다 있잖아요. 이 친구는 보다시피 팔이 하나가 없어요. 장애가 있는 피규어였어요. 개인적으로는 좀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조금 더 다양한 시선으로 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키트였어요. 그래서 한번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키트의 구성품입니다. 이렇게 투명 비누와 불투명 비누가 들어있고요. 뒤에 온 나비씨 피규어, 그리고 몰드, 에탄올, 그리고 가루 형태의 색소가 들어있습니다. 아주 친절한 살망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있는 비누 베이스로는 두 개의 비누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피규어를 추가해서 한번 오늘 비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누를 깍둑썰기 해주세요. 이 부분처럼 이 깍둑썰기한 불투명 비누 자체가 데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량은 썬 상태로 좀 남겨두고 나머지를 녹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비누가 잘 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깍둑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데코용으로는 이렇게 잘게 잘라서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그럼 이 비누를 녹여올 건데요. 가장 간편하게는 전자렌지에 녹여주시면 됩니다. 전자렌지에 녹이실 때는 10초에서 30초 간격으로 중간중간 확인하면서 녹여주셔야 끌어넘치지 않습니다. 혹시 전자렌지가 없으시다면 중탕을 해서 녹여주시면 됩니다. 비누가 다 녹았다면 몰드를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있던 에탄올을 몰드에 충분히 뿌려주도록 합니다. 투명한 흰색 비누를 살짝 깔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우셨으면 에탄올을 뿌려서 기포를 없애주시고요. 굽기를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불투명한 흰색 비누가 굽는 동안 투명한 비누를 먼저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깍둑썰기를 하셨다면 전자렌지에 녹여오도록 하겠습니다. 피규어 밑에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비누에 넣었을 때 이 안에 있는 공기가 나와서 비누에 기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테이프를 활용해서 구멍을 미리 다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에탄올을 뿌려주시고 이 피규어에도 골고루 뿌려주신 다음에 나비를 올려주세요. 자 이제 색소를 미리 녹여보도록 할 건데요. 바로 베이스에 섞게 되면 잘 녹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종이컵에 에탄올을 좀 많이 뿌려주세요. 이렇게 가루 색소를 부어서 먼저 가루를 개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투명 베이스를 녹여왔습니다. 이 색소를 타서 원하는 색이 나올 때까지 색깔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녹여둔 투명 베이스를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온도가 뜨거우면 애써 굳혀놓은 이 흰색 비누베이스가 또 녹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살짝 식혀주신 다음에 넣어주시고요. 한번 부으신 다음에는 역시 에탄올을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잘라둔 비누 조각을 조금 조금씩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에탄올을 뿌려주신 다음에 충분히 굳기를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자 나비씨 비누가 이제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쿵하죠? 너무 귀여워. 이거 보세요. 뒷모습도 동글동글 너무너무 귀엽죠? 이렇게 나비씨가 온천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듯한 귀여운 피규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너무 귀엽네요 진짜. 아까 물랑이는 색소를 조금 더 진하게 했습니다. 조각조각 넣은 게 되게 예쁜 것 같아요. 특별한 몰드가 없이도 이렇게 투톤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속 몰드가 없이 네모나게 잘게 자른 비누만으로도 좀 더 풍성한 모양을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초보자분들이 제일 처음 비누를 만들 때 한번 따라해보기 좋은 키트인 것 같고요. 해보신 분들도 좋은 일에 동참하시는 의미로 한번 제작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좀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럼 예쁘게 비누 만들기 해보시고요. 손도 빡빡 잘 닦으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비누를 좀 조절할 수 있다 보니까 비누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다른 아이템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짜잔! 제가 좋아하는 구테타마 피규어입니다. 남은 색깔을 섞어서 묻다 보니까 밑에서 보시면 약간 그라데이션이 된 느낌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친구도 되게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짠! 뒷모습만 봐도 아실 것 같죠? 귀여운 스펀지밥입니다. 중간에 기포가 좀 덜 빠져서 이렇게 뽀글뽀글 기포 모양이 있는데요. 오히려 좀 더 생동감이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하게 한번 만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취미생활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